미성년자 주류 판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죠. 이번엔 위조 신분증까지 만들어와 업주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노래타운을 운영 중인 글쓴이 A씨의 가게에 새벽 시간 여성 손님 세 분이 왔다고 합니다. 잊지 않고 신분증 검사도에 모두 성인임을 확인했다는데요. 다만 이들은 결제는 후불결제를 하기로 하고 술은 구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래방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을 때 여성 세 명이 어슬렁어슬렁 매장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더니 동시에 뛰어 도망을 갔다는데요. 마침 A씨의 남자친구가 지켜보다 그 중 한 명을 잡아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자이다 보니 성추행으로 엿고소를 당할까 경찰을 불렀다는데요. 그런데 신분조회를 해보니 여성 손님 세 명 모두 미성년자였다고 합니다. 이어 이들은 본인들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며 거짓말을 했다는데요. 순식간에 피해자에서 피의자가 된 A씨는 억울한 상황에 경찰들에게 저 아이들 위조 신분증 가지고 있으니 확인해달라고 말했지만 경찰들은 오히려 뭘 잘했다고 이러냐며 A씨를 제재하곤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말했다는데요. 미성년자들의 신분증 검사도 노래방 방 안에서 했던 터라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CCTV 증거 영상도 없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라 웃음만 나온다는 A씨는 미성년자는 신분증 위조를 해도 여전히 처벌을 받지 않냐며 토로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아주 웃기는 놈들이네요. 요즘 애들 난감합니다. 무조건 CCTV 있는 곳에서 신분증 검사해야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함께 공분했습니다. 작정하고 속이려 드는 미성년자의 주류 판매로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죠. 이에 통신 3사가 위조 신분증을 걸러내기 위해 패스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이 또한 미성년자들이 악용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 위조 패스 신고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편의점 업주 A씨는 얼마 전 한 학생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내밀어 신분증을 빼앗아 내보냈다고 전했는데요. 이로 인해 더 경각심을 가지던 찰나 지난 2일 한 손님이 맥주를 구매했고 A씨는 당연하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손님은 신분증 대신 패스 어플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내밀었다는데요. 이 경우 영업점주는 손님의 휴대폰이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성인 인증과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있죠. A씨가 손님의 휴대폰을 받아 QR코드를 인식하려는 순간 화면을 살짝 넘겨보니 황당하게도 해당 QR코드는 어플이 아닌 사진첩에 있는 캡처 화면이었다는데요. 심지어 패스 어플 QR코드의 경우 유효시간이 있어 초단위로 카운트가 되는데 이 또한 누군가가 녹화한 장면을 학생이 구매해 그대로 재생한 겁니다. 즉시 A씨는 학생의 휴대폰을 빼앗아 학교와 이름을 물었고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학생에 결국 경찰까지 불렀다는데요. 학생은 그제서야 인적사항을 제대로 적은 뒤 경찰을 따라 편의점을 나섰다고 합니다. A씨는 위조 패스 영상을 인터넷에서 5천원 주고 샀더라며 신분증 검사는 꼭 하시고 패스 같은 경우는 휴대폰 받아서 넘겨보고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